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우리가 성경을 여행하다 이 컨텐츠가 필요한지 그리고 성경을 여행하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여행하다 이 컨텐츠가 왜 필요할까요? 성경을 여행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1화를 빼고 2화부터 33화까지 하려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십 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 컨텐츠를 봐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현장에서 15년간 현재 목회를 해봤습니다 교회 목회 현장에서 그런데 가장 많이 들었던, 송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백이 있으니 그것은 목사님, 글씨가 너무 이상하죠?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 배워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당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제가 또 한 그림 그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설교는 어느 한 부분만을 이렇게 뚝 떼서 부분만을 떼서 어떤 설교자가 자기의 어떤 주제,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맞게끔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만을 계속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떼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체는 전체대로 한번 정리를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부분만을 아무리 떼서 우리가 52주 설교를 듣고 52주를 예를 들어 10년을 교회 다니면 520번 주일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다 치면 1000번이 넘어가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들어가서 3000번, 4000번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전체에 대한 개론적인 어떤 공부 없이는 성경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이란 형태로 기록되었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던 논리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역사 그리고 이 글들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는지에 장르적 이해 이런 어떤 아주 기초적인 개론적인 작업이 없으면 부분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전체를 조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잘 해석이 안 되고 결국 두려워지고 나중에는 성경에 대한 어떤 마음이 사라져서 잘 안 읽게 되는,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압축하고 요약하고 쉽게 정리해서 성도들이 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즐겁게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성경을 여행하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가장 주의깊게 살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주의깊게 살펴야 되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깊게 잘 들어야 되지 않나, 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성경을 참고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안에서 사실은 선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며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 공부,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누가 보금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사용하셨습니까?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다 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쭉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토락 모세의 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신병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정치성이 뭡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토라의 전통에서 보자면 율법의 전통에서 보자면 모세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진짜 선지자들 있죠 우리가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대북격인 모세 모세가 남긴 토라 토라는 딱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과 조주 복과 조주에 관한 순종을 토대로 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조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두 개의 틀 안에서 두 개의 틀 안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틀을 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이 남긴 그런 긴 이야기들이 결국 나중에 가리키는 바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잘 풀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성경이 다 나를 향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쟁이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역사 속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게 바로 예언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말씀의 개념, 예언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바로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지혜서 이렇게 구약성경을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서는 구약성경은 유대인의 경전이죠 세 개밖에 없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이죠 캐트핌, 이거는 성문서, 이건 지혜서에 가깝습니다 중간은 예언서입니다 내비임이라고 하는 그런데 예언서는 오늘 우리의 선지서야 선지서죠 그런데 역사서가 없어요 역사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역사서가 내비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예언서에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기예언서가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들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와 예언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이끄시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심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기 때문에 역사와 예언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예언을 배우는 것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희 교수가 역사 그 자체로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른 성경 읽기의 시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글부터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시대 정황, 배경부터 살피면서 글로 들어가야 바른 성경 읽기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성경의 해석을 돕는 3단계를 보면 우리가 본문이 있어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초대교회의 이야기 그게 본문이죠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뭐에 쌓여져 있습니까? 바로 역사 안에서 이 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 툴 안에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어떤 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글 역사 안에서 글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러기를 겪었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 그리고 결국 이 과정들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전에 족장들에게 언약,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역사적 쭉 과정과 성경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고백은 뭐냐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이 따로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역사와 성경의 기록 속에서 큰 어떤 고백들이 형성되는데 그게 이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우지? 자, 리셋 안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여행하다 이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냐면 바로 역사적 배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66권의 어떤 주제들 어떤 맥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큰 흐름 속에 어떤 큰 이야기들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될 겁니다 역사와 신학을 이제 개념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고 나면 개인 성경 연구 10단계라는 다음 콘텐츠를 이제 슬슬 만들어서 올리게 될 텐데요 이렇게 어떤 개론적인 역사와 개론적인 큰 그림들 큰 고백들, 큰 신학들을 배우게 되면 막상 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다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글로 되어 있죠 글은 반드시 문학이라는 장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아니면 이야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언 이런 식으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장르들의 특징들을 배워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정리됐던 역사적인 어떤 틀 속에서 형성되는 큰 그림 안에서 문학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적용할 수 있니까 그것들을 배우는 게 개인 성경 연구 10단계입니다 그렇게 지금 콘텐츠가 방향을 잡고 만들어지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콘텐츠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성경을 여행하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 좋은지 제가 조언해 드리자면 우선 이제 성경을 여행하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오감을 인간의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글과 그리고 영상 강의를 통해서 임어놓은 것들을 배우도록 기획이 되었습니다 글은 뭐냐면 글도 있었어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책이 책으로 출간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여행하다 이 콘텐츠가 책으로 출간됐고요 장장 514페이지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입니다 여기 지도도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성경을 여행하다를 치면 이렇게 책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과 함께 글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은 15분 단위로 33화 전체 33개의 동의를 15분 단위로 거의 끊어서 압축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과 영상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또 되시는 분은 1년에 두 번씩 강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9, 10월 가을에 그리고 3, 4월 3, 4월의 봄에 6주 과정으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인데요 여기 서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6주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여행하다 이렇게 전체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글과 영상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배경과 흐름과 개관적인 어떤 정리를 하시면 분명히 성경을 이제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조금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국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고 성경을 보는 눈들이 더 좋아져야 목사님들도 조금 더 긴장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어떤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함께 잘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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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